일파라 디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남성 4인조의 화음으로 활용하고 환상적인 천상의 음악을 들려드리는 천국의 화음 청창단 4인조 일파라 디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. 아까 제가 살짝 미어설 때 목소리를 들었는데 거의 동굴에 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. 그래서 아직 가을 햇살이 많이 뜨겁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시원한 동굴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 아시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아시는 분들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요. 마지막 무대니까요.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 용기 얻을 수 있게 함께 박수 쳐주시고 환한 얼굴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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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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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